워우 펠슨은 라이브 지난 시즌 라리가 챔피언인 레알마드리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주말에 라리가에서 승격팀인 카디스에게 졌잖아요 0대1로 그것도 홈에서 지난 새벽에 또다시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 치렀는데 우크라이나의 샤우타라에게 또 졌습니다 2대3으로 좀 졌는데 좀 충격적인데요 팀이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없고 상대가 그것도 연속해서 홈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충격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단 감독이 레알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홈에서의 연패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샤우타라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내줬거든요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전반에만 3실점 한 것은 15년만이라고 합니다 2005년 9월 올림피크 리옹에게 전반에 새 골을 내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15년만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에서 전반에만 3실점을 한 거고요 홈에서 전반 3실점은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2000년 2월 바이르 미넨에게 전반에 3골을 내준 다음에 20년만에 홈에서 다시 한번 3실점을 했습니다 아니 20년 전에 상대가 바이르 미넨이라고 하면 그나마 그런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샤우타르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저희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뭐 로테이션에 약간 여파가 있었다 이런 거는 살짝 짚어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또 주말에 경기 치렀고 주중에 챔스해야 되고 다가오는 주말에 또 굉장히 대단한 경기가 하나 있죠 바로 엘 클라시코 레알마드리드가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을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라이벌 매치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벤제마나 토니크로스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을 벤치에 출발시키고 대신 선발은 아센시오라든지 호드리고 요비치 이런 선수를 좀 내보냈죠 전체적으로 샤우타르 경기에 레알마드리 선발을 좀 말씀드리면 아센시오, 요비치, 호드리고 발베르데, 카제미로, 모드리치 그 다음에 수비는 왼쪽부터 마르셀로 바란, 밀리탕, 맨디, 크루투아 이렇게 선발이 됐죠 로테이션을 좀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파괴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격 쪽에 호드리고하고 요비치는 임팩트가 거의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골도 모드리치 중거리 있었지만 후반전 들어갔던 비니시우스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 여파가 좀 있었다 이건 좀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이것만 갖고 또 그러면 이런 패배가 어떤 설명이 됐냐 두 번째는 이제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특히 수비가 정말 이게 좀 문제더라고요 특히 이 세리오, 라모스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레알은 지금 보니까 스페인 쪽 현지 언론들도 라모스 없는 레알은 악몽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리오, 라모스가 좀 부상 때문에 못 나왔고 바란과 함께 에데르밀리탕인지 선발로 나왔는데 어우 뭐 우왕좌왕 난리가 나더라고요 바란이 자책도 하나 있었잖아요 수비가 전적으로 너무 흔들렸어요 또 그런데다가 이제 오른쪽 수비 카르바할드 부상으로 못 뛰니까 왼쪽 수비인 맨디를 오른쪽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이다 보니까 수비가 뭐 조직력도 안 맞고 뭐 전적으로 다 흔들리고 계속 자리 못 잡으니까 좋은 위치에서 상대에 계속 슈팅 내주고 실제 이날 경기에서 원정팀 샤어타르가 유유스팅을 더 많이 때렸습니다 레알보다 샤어타르가 6개 때렸고 레알이 5개밖에 못 때렸죠 제가 아까 세리오, 라모스 없는 레알은 악몽이다 현재서도 그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라모스 없으면 레알 수비는 정말 데이터로도 나오는 게 챔스 8경기에서 세리오, 라모스가 뛰지 않은 8경기에서 레알이 7패입니다 7패 라모스 없으면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라모스가 사실 그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센터백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라모스 없으면 레알은 수비 못한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진짜 좀 문제다 어쨌든 세리오, 라모스 없는 수비가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역시 수비인데 마르셀로 왼쪽 수비 이게 이제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나요 아 그리고 이제 토트넘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레길론 보내면서 바이백 했는데 요새 보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마르셀로가 너무 못해가지고 레알이 바이백 조항 발동시켜가지고 다음 시즌 때 레길론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한 지난 새벽 경기였습니다 아니 마르셀로 어떻게 하죠? 아니 뭐 공격이야 가가지고 막 뭐 연결하고 이런 거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너무 안 되던데? 정말 마르셀로 좋았을 때는 정말 미치도록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의 능력을 보였던 선수인데 수비에선 정말 최악의 부진이었습니다 실제로 샤아타르가 이제 세 골 넣었는데 첫 번째 골 그 테테가 넣었을 때 그때도 자기 자리 놓쳐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뒤를 완전히 열어줘가지고 테테에게 이제 힙셤 줬고 세 번째 골도 또 그러니까 유도 됐잖아요 공격수 따라가서 자기 끌려가다가 결국 또 좋은 위치에서 솔로몬에게 그 샤아타르의 세 번째 골 허용을 했고요 음 진짜 레귤론 데려가려나 본데요 빨리 데려갈 수밖에 없나? 포트롬 어떻게 하나? 어쨌든 참 마르셀로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느낌 좀 받았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뭐 좀 흔들리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좀 공격 쪽에서 그래도 임팩트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뭔가 좀 해줘야 하는 에덴 아자르가 부상과 자기 관리 문제 때문에 올 시즌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어요 이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아자르 도대체 뭐냐 지난 시즌 때도 뭐 최종 문제도 있고 뭐 또 부상도 있고 그랬는데 왜 계속 이러냐 이런 것도 좀 아쉬울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아 19살에 호드리구가 이게 포텐이 좀처럼 안 터지네요 네 음 이게 지금 어 라리가 에서도 지금 선발로 하나 교체로 한 경기 이렇게 뛰었는데 이날 샤워타르 경기에도 선발로 출전했는데 유우팅 뭐 슈팅 이런 거 하나도 못 때리고 후반전 시작 가동생이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쭉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비 정말 뭐 헬이었다 그 다음에 호드리구라든지 마르셀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저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마르카지에서 선수 평점을 매기잖아요 샤워타르 끝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에 평점을 매기는데 여기는 이제 별표로 합니다 그래서 별이 많으면 당연히 잘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한번 보세요 자 수비 포팩 중에는 맨디가 별 하나구요 달랑 나머지 바란 밀리탕 마르셀로 짝대기로 표시됐습니다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최저 평점인거죠 짝대기 끝나버렸고 또 요비치 아까 제가 존재감 없었다 임팩트 없었다 짝대기 포텔 안 터진다 호드리고 짝대기 정말 이정도의 경기면 반면에 뭐 샤워타르는 지금 별이 있잖아요 세개부터 두개 다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정말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못했다 특히 수비 그 다음에 또 귀에 잡은 선수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거 같고 그래서 그런지 그 지단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거 좀 봤더니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카디스 경기 승격팀에게 아 이것도 홈에서 지고 이번에도 막 경기 전반전 막 세골 얻어맞고 정신을 못차리니까 근데 아까도 했던 실수도 막 계속 반복되고 실수 반복되죠 경기 잘 안풀리죠 이러니까 지단 감독이 얘기하는게 아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건 좀 사실 크거든요 멘탈이 깨지면 큰일 나는데 물론 이제 지단 감독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어쨌든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멘탈이 깨져버리면 뭘 못합니다 뭐 정신을 붙잡고 있어야 뭐 그 전술이건 포메이션인가 뭐를 할 수 있을텐데 어쨌든 최악의 지금 상황이다 그런데다가 지금 레알이 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다가오는 주말이죠 24일 토요일 밤 11시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충격적인 어떤 패배가 일어난다 그러면 3연패 하는건데 지금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이건 미디어들이 그런거 많이 하지만 뭐 현지쪽 보니까 지단 감독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설문같은거 막 돌리던데 뭐 지금 이 두경기였다고 감독 그렇게 하면 뭐 다 자르기에요 뭐 지금은 그럴 얘기까지 나올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엘 클라시코에서도 진짜 막 기록적인 대패를 기록한다던지 너무 무기력하면 분명히 나오죠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거대한 클럽들은 이런 충격적인 연패 몇번 하면 당연히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지단 감독에게 위기인 것만은 분명히 좀 보인다 주말에 엘 클라시코는 진짜 초대박이 되겠네요 바르셀로나도 지난번 졌다가 그래도 챔스에서는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켰는데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밤 11시 엘 클라시코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